표, 안전한 목소리, 그 다음에 다가죽, 관광지다 보니까 천원짜리에 2천원으로 등가가 되어있어요. 표 같은 걸 만들어서 마지막으로 들고 나눠둬서 색칠할까요. 그리고 8월 10일에 몰려있는 지혜씨, 이날은 오늘 마케벌레 에어컨 틀어놓고 안에 살펴보다가 마지막 날 8월, 마지막 날은 8월 10일이, 마지막 날은 10일이, 마지막 날은 10일이, 마지막 목요일 날은 1시간 정도 만든 티켓하고 바케벌레 에어컨 틀어놓고 밖으로 나갈까요. 나가서 조금 장사칠 밀집되어 있는지 바케벌레 에어컨 틀어놓고 표도 들고 다닙니다. 우리가 말씀 과정을 1시간 동안 둘러보고 다시 여기 돌아와서 활동